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이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당 벽에 잔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금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금은 바로와임에서 가져온 것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방들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성전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그 방에 쓴 금모세의 무게도 53개리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타락방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합하면 20규빗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첫 번째 그룹의 날개 끝에 나머지 다른 쪽 날개가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본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값비싼 모시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 위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져 있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둥근 사슬이 만들어져 기둥머리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성류 모양 백개를 만들어서 둥근 사슬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운다 라는 뜻의 약인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뜻의 보았어입니다.